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우리 대학수학능심 6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니죠. 선생님이 하루 늦게 촬영하는구나.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 항상 이런 해설강의를 할 때 강조하는 포인트는요. 내가 얼마나 잘 봤습니까? 물론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내가 이 문제를 왜 맞췄을까? 혹은 틀렸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9월 시험 같은 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겠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런 모의고사 해설강의 같은 경우를 일단 1번부터 쭉 20번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도 한 번 더 보세요. 어차피 공부는 반복이기 때문에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어떤 건지 체크해 줬다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자, 1번은 태양계, 행성, 가와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둘 다 CO2 대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안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정도는 해주세요. 이게 이제 행성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 95기압이고 이산화탄소 위주로 돼 있으면 이거 누굽니까? 맞아요. 이거 금성이에요. 금성이고요. 공정계도 반지름도 0.72AU 정도 되니까 그냥 기억해 두세요. 물론 이게 금성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푸셔도 돼요. 되는데 근데 알아뒀을 때, 알아뒀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뭐 응용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행성의 물리량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되면 뭐 다른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운동에 관련해서 뭐 최대 이각에서 떴고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금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0.01기압, 지구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1.5 정도 있으면 이건 누군이? 라고 하게 되면 화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체크해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보기 한번 볼까요? 기압. 원시력과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면 가가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CO2 대기로 있는 건 둘 다 똑같은데요. 대부분의 CO2로 대기로 있는 건 똑같은데요. 기압이 95기압. 즉, 지금 지표면에서 장난하는 게 있는 거예요. CO2가. 자, 그렇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는 온실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온실효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냐면 CO2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지구 얘기하면 온실기체? H2O. 얘네들이 누구를 일으키느냐?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CO2와 H2O, 근데 여기서 CO2가 있으니까 CO2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온실효과,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는 H2O도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H2O 별로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여기는 없고요. 지구에는 많습니까? 네, 많아요. CO2보다 많아요. 대기준에. 그래서 이제 H2O가 어찌 보면 지구에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떠나서 여기는 행성 문제니까 CO2, 온실효과, 오, 많아. 그렇게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평균적인 밀도는 누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기압이 커요. 기압이 크니까 여기 어때요? 밀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꾹꾹 공기 덩어리가 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화학 같은 걸 좋아하신다면, 아니 넘어갈까요? PVN의 에너지 써가지고요. 아, 밀도가 압력에 비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온도도 좀 차이 나긴 하지만, 아, 압력이 너무 차이나. 압력이.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뭐냐면요. 태양의 강도가 현재보다 커지게 된다면 광도가 커진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광도라고 하는 거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도, 에너지값. 그러니까 뭐 줄 퍼 세크 정도로 나타낼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양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줄, 에너지가 나와요. 세크, 1초에. 자, 이게 이제 광도고요. 광도가 커진다라는 건 태양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많이 나으니까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도달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광도가 현재보다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틀린 보기. 왜냐하면 지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니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1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요. 보시면 이게 이제 탄소의 순환이라고 그랬어요. 탄소의 순환.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근차근 그래도 한 번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요. 공부라고 하는 건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일단 화산가스 부출이 됩니다.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화산가스가 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어디로? 대기 쪽으로. 직권에서 기권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요. 여기 A가 지금 이렇게 나에서 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가 누구예요? 직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는 뭐예요? 기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다는 누가 되겠습니까? 기권, 직권, 생물권 하나 빠진 거. 그렇죠? 자, 얘는 숙권.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맞나? 한 번 볼까? 저기 뭐 D 같은 거 한 번 봐요. 탄산염의 침전이라고 했습니다. 탄산염의 침전. 자, 그러니까 다에 있는 탄산염. HCO3 마이너스 같은 녀석이에요. 숙권에서 탄소가 존재하면 주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HCO3 마이너스. 칼슘하고 결합이 되면서 직권으로 들어가요. 자, 이 얘기니까 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번 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는 기권이다. 기억. 다는, 다는 숙권이잖아. 그럼 기억은 틀린 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합성은 기억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합성. C를 한 번 볼게요.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갑니다. 뭐예요?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슉 들어갑니다. 광합성할 때 필요합니까? CO2? 맞아요. 기권에 있는 탄소는 주로 어떻게 존재해? CO2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가 생물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광합성. 반대로 가는 건 뭐죠? 생물권에서 CO2가 기권으로 팍 나가는. 맞아. 호흡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유는 맞습니다. 자, 이 숙권에서 HCO3- 기권에 CO2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G권에서도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대부분 어떤 형태로 많이 존재해요? CaCO3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CCO3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이제 누구냐면 저기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주로 탄소 성분이에요.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형태로 이제 그런 녀석이고요. 주로 이제 성분으로 쓰자면 탄소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자, 니언통그라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자, G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보기 전형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 지구 전체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없어요. 디귿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닫혀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물질의 어떤 출입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물론 있겠죠. 묵은 척 뿅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탄소가 G권에서 G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게 뭐 우주로 휑 나가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니언이니까 2번 해주시면 되겠죠.